미스커메디자키 미스커메소 김영훈 쇼 선정 금지의 유머 박스 파이브 제5위 미스 마땅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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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스 마땅깽 이수진입니다 도요 혹시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눈부시기 아름다운 그대 모습에 나의 눈은 멀게 됐소 영원히 그대만을 보며 살고 싶소 이 말을 들을 전라준 남자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아따 내가 말이시다잉 미리만 하고 비져볼 때까지 평생 너만에 바라볼텐데 하 proteins 미스 마땅깽 미 принцип 미스huh 미스 마땅깽 미스 마땅 Judith 미스 제4위 미스 터프 안녕하십니까 미스 김터프 김재은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저희가 연령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로 10대 이쁘고 섹시하면 무조건 좋다 20대 착하고 능력만 좋으면 좋다 그리고 30대 돈 많고 그냥 성실하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는 어떤 여자의 스타일을 가장 좋아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누라 안 닮은 여자는 무조건 오케이다 조금 썰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인간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제 유머 베스트 5중 제2위 미스 섹시 안녕하세요 미스 섹시 선지연이에요 남자들 100명에게 물어왔습니다 남자들이 밤중에 벌떡 일어난 이유는 3위 화장실에 가려고 2위 2위 물을 마시려고 그렇다면 1위는 집에 가려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다 자 제1위 네 특별히 장미아씨에게 그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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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게 자 여러분 오오오오오오 예에에 한글자막 by 한효정